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그 코인 투자 문제 때문에 고녹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젊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 점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상태로 변모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더 이상한 문제들이 발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깨끗하게 해명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을 안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잘못된 일을 하고 나게 되면 그 잘못된 일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더라도 전후 좌우 이런 부분들이 허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약점을 찾아내게 되면 그 약점이 이제 보도가 되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만들어낸 이야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덮으면 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항상 처음과 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좌우 이야기가 딱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또 지적 하게 되면 본인이 또 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뭘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김남국 의 이상거래 정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무관하게 되면 검찰의 관련 자료와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통보했겠냐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냥 이상거래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그런 금융거래 정보와 함께 모아서 검찰에 넘겼다는 이야기는 이미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오랫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긴 거죠.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보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시체 차익을 한 10억 남기고 그거를 똘똘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산 코인이 그게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크네요. 이제 그 당시에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이상거래와 관련해서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가 있다. 자금 흐름만 파악하게 되면 금세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 돈의 흐름만 볼 수 있으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었는데 그게 예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법조인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조국 사건을 한번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파고들면 검찰이 제대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남국 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이 그냥 묻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의 헛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언론들이 포착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 또 그거를 뭡니까 해명을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어제 방송에서 다뤘다시피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그 시세차익을 가지고 코인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김치코인을 그런데 2022년 또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10억 예금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그 보도가 여러분들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하자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거하고 좀 내가 어제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 코인 가운데 일부를 환전해 가지고 원금은 해소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금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원금 해소했다는 이야기는 7일 날 발표한 해명서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약점을 지적 하자 당신이 그럼 코인 이름들 주식 팔아서 시세차익까지 코인 다 샀는데 어떻게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10억 원의 예금이 늘었냐 그거 소명하라 이렇게 왁왁 거리니까 9억 7천만 원인가 원금은 코인 팔아 가지고 해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5월 7일 날 해명한 거하고 그다음에 어제 또 해명한 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을 꾸미게 되면 계속 이제 거짓말과 덮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뭐 스스로가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코인 수익이 낮아 원금 9억 8천만 원을 예금으로 돌렸다 이제 소명을 한 겁니다. 본인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걸로 생각했겠죠.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을 샀고 코인이 오르니까 투자 원금인 9억 8천만 원을 해소했다. 해소한 원금으로 안산과 여의도 오피스텔 전세 보전금을 지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소명이 되는 걸로 본인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인출은 440만 원밖에 안 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아마 본인이 소명을 한 모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함께 코인 투자 원금을 뺀 시기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위믹스 등 코인 투자 내역을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었었다. 민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지금까지 해명한 것만으로 숫자가 전혀 맞지 않으니 이게 문제하면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시의 코인 투자 내역까지 전체의 계좌를 다 공개해야 될 것이다. 거짓말이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 팔아서 가상화폐 구입한 게 아니네 김남국 씨를 크게 혼란스러운 그런 곤혹스러운 상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온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김남국 씨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남국 씨가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남국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김남국 씨는 단산구 의뢰 5개 동 4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부를 바꾼 그런 국회의원 당선자죠. 원래는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은 뭡니까 국회의원 뺐지만 가짜로 단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가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상화폐를 주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가상화폐를 김남국에게 준 겁니다. 그런 의욕을 살만한 것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김남국이 이뻐서 여러분들 코인을 수백만 개 줍니까 김남국이 잘생겼어 여러분들 코인을 수백만 원 여러분들 줍니까 아닌 거죠. 큰일이란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해명서에서 이야기한 단서를 가지고 암호화폐의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역으로 김남국 씨 여러분들 계좌를 추적한 겁니다.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된 자산이 당초에 알려진 60억이 아니고 87억에 이르고 이 87억이 본인이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을 판 자금을 엇비트에 입금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김남국 의원의 주장과 다른 데이터가 공개됐다. 큰 사건입니다. 김남국이 LG 디스플레이 이런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시세차익을 남긴 다음에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산 게 아니고 누군가 가상화폐를 이체시켜준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체를 시켜줬겠습니까? 그게 지금 까발겨진 겁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지털 에셋은 5월 9일 날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가상지급을 특정했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이체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디지털 에셋은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클립 가입 날짜 2022년 1월 20일이란 정보와 5월 7일 기준으로 세 가지 종류의 가상 자산 잔액 정보를 토대로 김남국 의원의 클립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역으로 추적한 거죠. 김남국 국회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 제공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그 날짜에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 가운데 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디지털 에셋은 2022년 1월 20일에 생성된 지갑 1310개를 전수조사해서 잔액 정보가 잔액 정보가 일치하는 지갑 한 개를 찾아낸 데 그 지갑에는 세 종류의 암호화폐 자산이 각각 1억 3천 590만 원 5천 819원 53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딱 맞는 지갑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작은 정보를 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갑에서 이체인의 역을 여러분들 그냥 추적한 겁니다. 디지털 에셋은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특정된 암호화폐 지급을 분석하고 역추적해서 다음호가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는 위믹스코인 80개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달리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가상자산 그레소 빗섬 하월렛을 통해서 87억 상당의 위믹스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발견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명했는가 하니까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1월 13일 날 2021년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생겼고 이걸 가지고 2021년도 2월 9일 11월 12일 날 세 차례의 업비트에 입금해서 김치코인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누가 이체해 줬겠습니까? 김남국이 잘생겼으면 이체해 줬겠습니까? 김남국이 똑똑해서 이체해 줬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입건이 있으니까 이체를 해 줬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예의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처럼 김남국의 입장문을 통해서 나온 딱 두 가지 정보 매들 며칠 날이라면 계좌를 열었다. 그리고 그 계좌에는 세 종목이 있다. 그걸 역으로 가서 그 날짜에 이런 계좌를 개설한 사람을 추적한 다음에 세 종목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을 딱 찾아낸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을 딱 보니까 본인이 산 게 아니고 누군가 가상화폐를 이체시켜준 겁니다. 공짜로 준 겁니다. 공짜로 누가 줍니까? 그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코인 80만 개 87억 상당의 위믹스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됐다는 겁니다. 위믹스코인이 2022년 1월 20일에 세 차례 걸쳐서 42만 위믹스 당시 가격으로 27억 6천만 원이 이체됐고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90만 위믹스 당시 가격 59억 4천만 원이 이체가 된 겁니다. 전혀 김남국의 해명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핵심은 뭔가 하니까 김남국이 주식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누려서 한 10억 정도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추적해보니까 1월 21일 날 세 차례에 거쳐서 27억 6천만 원에 상당하는 42만 개를 여러분들 누군가 이체시켜주고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 59억 상당의 90만 개의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누군가 이체를 시켜준 겁니다. 누가 이체시켜줬겠습니까 그걸 검찰이 이제 찾아내겠죠. 뭐 본인은 기자들에게 온라인 가상자산 커뮤니팅을 못 봤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 정확한 위믹스 거래 시점과 거래량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기가 힘들 겁니다. 뭘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소위 전문 잡지에서 여러분들 보도한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 양반이 뭘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구나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도를 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42만 개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 90만 개를 받았구나. 그게 과거에 여러분들 시세로 따지게 되면 85억 상당의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누군가로부터 이체받았다는 거죠. 공짜로 받았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입장문에 밝힌 해명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업자하고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코인은 이런 정치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뭡니까? 좀 띄워 가지고 코인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냐. 검찰이 철도철미하게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젊은 의원이 하나는 지금 분명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가상화폐의 42만 개, 90만 개, 132만 개를 누군가 김남국 의원의 계좌로 쏴준 겁니다. 이체로 해 준 겁니다. 누가 했죠? 왜 했죠? 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전체가 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제는 뭐 코가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놀라지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김남국 씨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아주 대표적으로 사전특표 조작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와 이런 승부를 바꾼 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이것을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그런 운동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건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확산해서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참정권을 약탈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참정권을 지켜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를 그렇게 보호하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4권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5권, 6권이 아마 곧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 손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